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내가 가는 그 길목에서 다정한 사람 만나고 싶다 고단하고 힘들 때면 마음으로 다가와 살코시 안아주는 따뜻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줄 그런 사람 기도로도 채워지지 않는 범빈 가슴이 사랑으로 보도와줄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가는 그 길목에서 다정한 사람 만나고 싶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영혼이 슬퍼질 때 손 내밀어 잡아주는 포근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챙겨주고 우리 해주는 그런 사람 기도로도 채워지지 않는 범빈 가슴이 사랑으로 보도와줄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고단하고 싶다 아멘